이 지역 격차가 갈수록 새로운 양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차세대 인프라의 적극적인 구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는 주로 19세기나 20세기 초에 나와 있는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의 부활을 위해서 차세대 인프라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비스토콘 지역에 이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지고 실제로 계획이 되고 투자된다고 하면 지역 격차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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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